이강인 선수가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해요 저는 이제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전혀 그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여러분들 통해서 들어서 좀 살펴봅시다 이강인 많이 올라왔네 이강인 런던에 있는 손흥민을 찾아가 사과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이었다 찾아갔어요? 파리에서 영국까지 간 거예요? 이야 이거 굉장히 사과에 진심이네 그죠? 이강인도 이제 소속팀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일정 다 밀어놓고 지금 손흥민한테 직접 갔다라는 거는 런던까지 갔어요 별로 안 멀어? 별로 안 먼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별로 안 먼 게 중요해? 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강인도 다 자기 스케줄 입고 할 텐데 기사에 나온 소식으로는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저의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팬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긴 대화를 통해 팀의 주장으로서 짊어진 무게를 이해했다 야 이거 아주 그냥 따뜻하다 이 내용이 아주 핵심인 내용인 것 같아요 이해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했다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흥민이 형의 입장 나의 입장 이게 진짜 주장으로서 팀의 주장으로서 짊어진 무게 이게 크거든요 내가 왜 너한테 탁구하지 말라고 했겠니 그 상황에서 네가 잘 생각해봐라 다음날 시합인 다음날 진짜 중요한 경기고 한데 우리가 뭔가 한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승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어린 너네들이 말도 안 듣고 나 막내 시절 어땠는지 아니? 지성형 물셔트라고 어? 선배들 다 물 챙겨주고 정말 밑에서 시단으로 정말 빡세게 했어 강인아 너 내가 지금 최고참일 때 이 정도는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라떼는 나와도 이강인이 할 말 한마디도 이런 반구의 어떤 변명도 필요가 없는 거지 에 그런 상황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그거지 군대도 내리갈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빡세게 군 생활을 했다가 나중에 후임 들어왔을 때 내가 똑같이 그것을 내리갈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근데 손흥민은 안 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야 그게 어떤 시대의 흐름과 맞춰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손흥민이 대표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말 EPL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고 물론 참 우승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챔스에서 그래도 챔스 결승까지 갔었던 그런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에 굳이 우리 대표팀 애들한테 내가 갈구고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겠지 뭐 좀 문화적인 어떤 그런 시야도 있을 테고 그 생활하면서 소속팀 생활하면서 토트넘에서 모두가 인정해주는 분위기야 그러니까 참 대표팀에 있을 때보다 소속팀에서 활동할 때 보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행복축구야 예 다 해주잖아 대표팀에 있으면은 내가 더 많이 해야 되잖아 내가 해야 되는 역할 그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거지 토트넘 가서 경기하자마자 바로 꿀어시 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손흥민이 그 소속팀 내에서 토트넘 내에서의 그 입지나 그 위상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연장전 해가지고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들 다 소화해내면서 또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내니까 예 손흥민은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축구 인재죠 예 그런 뭔가 기여도나 그런 걸로만 봐도 사실 손흥민 없었으면은 팔광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예 거기서 PK 얻어내고 그렇게 중요한 참 예 역할들 다 해냈는데 거기서 이제 탁구를 치고 하극상을 하고 개기고 손가락 탈구시키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고 두 번 말해야 뭘 하겠습니까 마는 이제 이강인이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 주장으로서의 짊어진 무게를 내가 이해했다 굉장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맞아요 사람이 전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경험이 참 중요하다 결국 나이를 먹어가면서 관록이 쌓이고 뭔가 남에 대한 배려와 서로 간의 입장 차이 이런 것들에 시야가 트이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 자만해지지 않으려면은 결국 자신을 돌아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없는 거야 이강인은 예 기회도 빨리 왔고 그 온 기회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릴수록 어린 나이에 뭔가 성공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양날의 검입니다 어리고 그런 거 다 떠나서 힘듦을 알아야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가 쉽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냉경하게 보시는 분들은 축구 선수로서 대표팀으로서 뭔가 그런 무게감에 대한 실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건 조금 인간적으로 조금 해석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고 나이살이나 처먹고 나서 막 주변인들한테 함부로 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겠지만 어린 선수가 치기어린 시기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과 온 세상이 나로 인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분을 받게 되면 이게 진짜 자만해지지 않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손흥민이 그런 케이스를 그런 이강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살아오지 않게 된 데 있어서는 손흥정님의 역할이 너무 컸죠 아버지가 계속 붙어가지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오죽하면은 인터뷰에서도 흥민이 월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그냥 행복하게 축구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멀었다고 봐요 흥민이 월클 아니에요 그러잖아 아버지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힘든 걸 알고 느끼고 그 옆에서 봐온 당사자가 그렇게 따끔하고 냉정하게 얘기해준다는 거는 그만큼 손흥민에게 손흥정 아버지의 역할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봐요 그런 생각이 참 들어서 저는 참 이강인 선수가 이번 일에 굉장히 좀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약간 양비론자분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배그했던 손흥민 저번 이제 아시안컵 때 그 얘기가 이제 누구 입을 통해 나왔었죠 그 저 후벤일 누구 누구 어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네 기억이 안 나네 이승우 이승우 맞아 맞아 이승우 선수 인터뷰에서 흥민이 형 배그했다 예 배그하느라 바빠가지고 뭐 이런 인터뷰 내용이 나가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이번 일을 가지고 야 아시안컵 준비하면서 배그한 손흥민이나 탁꽂힌 이강인이나 이런 잘잘못으로 따지고 보고 뭔가 팩트 위주로 본다면 이거는 손흥민도 사실 좀 이강인한테 저렇게 박하게 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손흥민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거 아닐까?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뤄볼 만한 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왠줄 아세요? 왠줄 아십니까? 예 그리고 그때는 결승까지 갔잖아요 예 그때는 결승까지 갔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땐 결승까지 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배그를 했건 탁구를 했건 더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왔던 그 시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코트 너도 참 편파적인 인간이구나 손흥민이 배그한 거에 대해서 꼬집을 줄 알아야 진정한 팩트 살인마 아니야? 팩트 위주로 얘기를 해야지 어? 그게 맞아? 멱살 잡은 것도 사실 멱살 안 잡고 좋게 대화로 해결했으면 됐잖아 왜 이 강인만 죽일놈이 되어야 하느냐고 지금 어? 그렇게 따지면 제가 편파적인 만큼 여러분들도 너무 강인맘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좀 이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야 너도 잘못했잖아 너도 잘못했잖아 이래버리면 우리가 합의점이 안나와요 예 그리고 사실 유효슈팅 0이라는 거는 어? 굉장히 좀 창피한 결과 그 경기 내용입니다 상대가 어디였죠? 여러분들? 해볼만 하다도 아니고 웬만하면 이길거야 라는 느낌이 강했었습니다 요르단과의 그동안의 전적으로 따진다면 지금 와서 손흥민의 배그사건을 꺼낸다라는 거는 뭔가 분탕 예 분탕을 목적으로 뭔가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감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구요 어 흠 흠 흠 흠 하여튼 그래서 런던으로 찾아간 저를 흔쾌히 반겨줬습니다 흥민형 죄송합니다 형님 손흥민 인스타 게시글 보시면 다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그 입장문들을 두개 모르는 않았어요 배체세상 흥민형에게 얼마나 간절한 대회였는지 제가 머리로는 알았으나 마음으로 아 이거 진심이네요 네 이거 구구절절 뭔가 진심이 묻어나는 어떤 그런 입장문인 것 같아요 예 예 그 간절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맞아요 요르단 경기 당일 경기 직전 예 좀 더 나와 가까운 선수들과 함께 쪼그려 앉아서 물병 던지면서 물병 세우기 놀이 아 글쎄요 락커룸에서 좀 뒤통수 한 대 후려 갈길만한 그런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예전 같았고 옛날 같았다라면 그 물병 세우기는 굉장히 좀 철이 없어 보이고 매우 좀 어린 모습입니다 어린 행동입니다 네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죠 예 안 하는 게 좋죠 그쵸? 예 특히 흥민이 형이 주장으로서 형으로서 또한 팀 동료로서 단합을 위해 저에게 한 충고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제 의견만 피력했다 예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또 털어놨습니다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사실 한기로 흘렸다라는 거죠 리스펙을 못했다라는 거죠 리스펙을 못했다 이 말은 즉슨 매우 자만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우 자만한 그런 교만한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깊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전에도 몇 번이나 얘기했던 개개인 선수들에게 싹 다 연락 돌리는 것 역시 했네요 이게 맞죠 하나하나 연락했다 선배들 동료들 대할 때 저희 언행에 배려와 존중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리플래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돌아본다는 거 나의 그동안의 언행과 배려와 행동과 사회성과 모든 부분들을 내가 싸가지 없었던 지점들을 정확하게 되짚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리프레시죠 선배들과 동료를 대할 때 더욱더 올바른 태도와 예의를 갖추겠다 존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존중을 하겠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과분한 기대와 성원을 받았는데 대표 선수로서 가져야 될 모범된 모습과 본분에서 벗어나 축구팬 여러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찍은 건가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네요 저는 아주 보기 좋은 그런 결과 또 꼭 기자회견이 아니었어도 뭔가 본질에 충실한 이강인의 태도를 존중하면서 빨간색 하트를 한번 위에다 좀 그려주고 싶네요 아주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뭔가 더 굳건해지고 더 결속력이 뛰어난 대표팀으로 거듭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인격체로 한 사람으로서도 뭔가 좀 완성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보기 좋은 모습 이게 참 그 값진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너무 좋네요 정말 채팅창에서 막 이렇게 자꾸 잡음을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분들 저거 분명히 누군가 대필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뭔가 좀 그렇게 어떤 의혹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저처럼 뭔가 너무 보기 좋고 정말 이번 계기로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마음이 따뜻해지셨던 분들 계실 테고 여러 어떤 그런 시선으로 보실 텐데 여러분들의 그거는 제가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이거 보니까 너무 따뜻하네요 마음이 마음이 따뜻해지네 손흥민 선수도 이제 장문으로 또 이렇게 썼네요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오늘은 좀 무겁고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크으 아 정말 이 후속 조치 케어마저도 완벽한 손흥민 멋있네요 진짜 네 멋있어요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뭔가 지켜주고 싶었을 거예요 네 뭔가 이번 일로 인해서 강인희의 커리어에 뭔가 흠집이 가거나 균열이 가서 이게 멘탈이 경기에도 영향이 가서 강인희가 안 좋은 길로 들어서게 될까 봐 하는 그런 걱정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어른으로서 더 나아갔던 사람으로서 더 나아갔던 한 선수로서 네 그래서 참 뭔가 내 선에서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미리 근데 참고 기다려준 거죠 네 그리고 확실히 확실히 어깨를 좀 누릴 필요가 좀 있었다 저도 어릴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였습니다 좋은 선배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잘못되지 않도록 저희 모든 선수들이 대표팀 선배로서 주장으로서 강인희가 보다 좋은 사람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특별히 보살펴주겠습니다 저는 이게 뭘 의미하냐 다른 선수들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다른 선수들도 강인희한테 할 말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뭔가 선수로서의 어떤 위상으로만 본다면 내가 뛰고 있는 리그 강인희가 뛰고 있는 리그 강인희의 연봉 나의 연봉 나의 커리어 강인희의 커리어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내가 너보다 축구력이 더 나으면 너한테 뭔가 쓴소리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너보다 축구력이 낮으니 너에게 인간적으로 뭔가 피드백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뼈 있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솔직한 말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 3명의 스타플레이어 체제로 황희찬까지 그런 4명의 스타플레이어 체제로 이제 가는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거나 좀 서운한 부분이 있거나 뭔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 잘 나가는 커리어는 커리어고 인간의 댐댐이는 댐댐이지 이거 강인아 너 말 참 싸가지 없이 한다 야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하니 너 팔이 생제르망에서 뛴다고 네 옆에 은바페 있고 네이마르 있다고 해서 네가 그 정도야? 어? 어깨 존나 올라갔네 너? 나이도 어린 놈 새끼가 야 스포츠에 이런 존중이 없이 넌 이렇게 대표팀에서 나랑 같이 뛰고 있네 한번 해볼래? 너 뒤지게 한번 맞아볼래? 에이전시 다 떼고 계급장 다 떼고 한번 맞장 한번 떠볼까? 너 으더 터질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누가 있겠어요? 못한다니까요 못해 어 너 경기장에서 한번 진짜 정말 잔디밭에서 한번 진짜 야차로로 한번 떠볼래? 축구와 벗고 한번 가볼까? 못한다고 어 못해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뭔가 결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해줄 수 있으려면 축구력이 더 높아야 돼 근데 마침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꽃 튀는 어떤 신경전이 있었어 그때 손흥민은 무슨 선택을 했어야 됐을까 모두 대표팀 모두가 이강인을 보는 그런 시선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어 어깨를 좀 눌러줄 필요가 있었다 모두에게 발설이 됐을 때 내가 먼저 받아주는 게 내가 먼저 뭔가 감싸주고 먼저 이런 후속 조치를 빨리 하는 게 맞을까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강인이가 느끼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한 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인이가 성숙해지는 시간을 준 거라고 봐야죠 충분히 그럴 그릇이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에 대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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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제 행동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멱살을 잡은 건에 대해서 강인이 멱살을 잡았던 건에 대해서 충분히 질타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팀을 위해서 그런 싫은 행동도 그런 악역도 내가 자처해서 해야 되는 주장의 본분 중 하나라는 입장 이걸로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멱살을 왜 잡아? 요즘 같은 시대에 어? 멱살 잡을 수 있죠 멱살 잡을 수 있죠 예 실질적으로 대표팀 내에서 강인이 어깨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손흥민이랑 김민재밖에 없어요 근데 김민재는 성격상 이런 일에 엮여서 뭔가 질려버린 거예요 김민재는 그런 어떤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서 김민재는 그냥 예 참을 수가 없어 그런 것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고 질리고 그냥 저렇게 되든지 말든지야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굳이 내가 굳이 나서서 강인이 어깨를 두르고 강인이랑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대척점으로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성격이라고 봐 나는 이제 김민재는 어 근데 그런 역할을 손흥민이 한 거지 예 참교육은 손흥민 김민재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예 거기다 클린스만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완전 방관자 그 자체라서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 해도 저는 팀원을 위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아 하지만 앞으로도 현명하고 지혜롭게 팀원들을 통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주 그 모범 답안 예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대표팀 주장으로서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아 진짜 이거 정말 이거는 덜덜덜이에요 예 덜덜덜 배려심 무엇 덜덜덜 정말 그리고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대표팀 내 편가르기에 대한 사실과 아 무관하여 하며 우린 늘 한 팀으로 한 곳만 바라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어 아주 보기 좋네요 예 음 음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도 일단락 되었고 예 이제는 정몽규 사태만 이루어지면 뭔가 대한민국 축구 앞으로 이제 그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대표팀으로서 예 빗줄기가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몽규 사태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될 거고 당연히 될 거고 버티려고 해도 버텨질 수가 없습니다 어 왜냐면은 왜냐면은 그 자리는 지금 그 정도 민심이라면 대통령이 하도 안 돼요 하야 하십시오 예 아무튼 저 하야 하십시오 정몽규는 하야를 빠른 시인에 해주고 지금 시대의 어떤 그 시류나 이런 참 그 흐름이 예 버텨진다고 되는 게 기존의 어떤 그런 버틴과는 난이도 자체가 달라요 지금 그 민심에 참 그 흐름이 물줄기가 너무 거세기 때문에 이거를 역으로 스스로 못 견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빠른 시인에 이루어지면 좋을 거 같고 아주 좀 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자 그럼 이제 걸러야 될 거 예 이강인 선수가 견디고 걸러야 될 부분을 그런 지점을 조금만 짚어보자면 자 이강인이 손흥민을 직접 찾아가 사과를 했습니다 이 글 제목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사과하면 지읏 되는 이유예요 예 강인아 사과는 했는데 말이다 히키미 인스타는 왜 안 말리냐 의도가 뭐냐 대체 예 그 같은 PSG 그 대표팀 그 히키미 예 그 탁구치고 탁구치고 웃는 모습 이게 약간 강인이를 돌리는 의도인가 아니면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내에서 일어난 이 이슈를 가지고 유쾌하게 뭔가 좀 실드 쳐주는 뭔가 좀 세탁해주는 약간 그런 의도인가 되게 이 짤에 대한 여러 어떤 그 의도로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광고들 다 손절하고 국대자격 박탈위기 은바패까지 손절하고 떠나고 결국 흥민이에게 도와달라고 사람은 안변함 돈 받고 이렇게 해줘도 국민들은 용서 못한다 탁강인 이제 사태 파악 됐냐 돈 날아가는 거 보고 엄빠가 사과하라고 시키드나 돈 날아간다라는 의미는 이제 그냥 뭐 광고 짤리고 뭔가 민심 안 좋아져서 그런 어떤 스포츠 스타 브랜드 평판 떨어지는 것에 대한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좋됐다 싶으니 가서 사과하는 거 봐라 여론이 이렇지 않으면 네가 사과나 했겠냐 사람의 인성은 쉽게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는다 불변의 법칙이다 믿음 신뢰를 저버리고 경기장에서 공과사를 구분 못하고 고의로 패스를 안 한 인간이 먼 반성 지나가던 비둘기가 설사하는 소리하네 이번 참에 국대에서 빠져라 영원히 인성과 겸성과 팀플레이어가 없는 선수에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 국민들 조롱하고 희롱한 죄값은 받아야지 사람은 절대로 고쳐쓰는 게 아님 소니가 용서해버리면 명분이 없는데 대흥민 그는 대체 사건 당사자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병신 새끼들이 끝까지 무지성으로 헐뜯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사과하는 것은 족대는 짓길이다 사람은 고쳐쓰는 게 아니다 라는 둥 이런 거 보면 이 나라에서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퇴색돼 버린 것이 아닐까 이슈 안 됐으면 사과 안 했겠네 너 아웃 그래도 본성은 안 바뀝니다 누가 봐도 대필이다 직접 쓴 글 아닐 듯 처음에 올라왔던 글에 비해서 뭔가 너무 논리정연하고 맞춤법도 너무 정확하고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군가 대필해줬을 것이다 돈 때문에 사과하는 거지 진심이 전혀 안 느껴져 주제 파악이 안 되어 보인 사과하면 왜 쓰냐 탁구나 치지 이런 얘기 이강인이 잘못한 건 맞아요 맞는데 이후에 이강인이 견뎌야 될 오롯이 이강인이 견뎌야 될 그런 일인 것 같고 그냥 당분간은 당분간은 본인의 어떤 결함에 대해서 재정비하고 채워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입 꼭 따물고 정말 축구만 열심히 해서 소속팀에서 뭔가 유의미한 어떤 그런 결과를 좀 많이 가지고 자기 이제 저런 사실 저도 조금 공감해요 저런 병신 새끼들한테 계속 물어뜯길 거 아니에요 좋게 받아들일 사람들은 받아들일 거고 저도 그쪽이에요 처음에는 이강인 참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그러고 위아래도 없는 참 정말 상놈은 새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 사는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대라는 어떤 감투를 감투가 있다고 그래야 돼서 그 감투가 씌워진 거에 대해서 무게감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그 책임감과 무게감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을 거예요 너무 좀 감정적인 그런 이야기만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좋게 봐주고 또 유의미한 그런 결과들을 좀 보여줘서 대표팀에 절대 없어선 안 되는 그런 미드필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대체 불가능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 사람들이 아 그래도 참 축구 하나는 열심히 하는 새끼 자기 뭔가 어떤 위기가 와도 자기 목숨 확실하게 해내는 책임감 있는 새끼 이러면서 재평가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강희는 축구력만 계속 이제 뭔가 사람들에게 입증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좀 이제 뭐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정몽규 사태만 있다면 이제 대한민국 축구에 빛이 드리운다 그런 의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화이팅이고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이제 좀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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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뭐 정리를 좀 해보고 축구계 소식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또 충격적인 어떤 그런 그런 그 축구계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 그 황의조 형수 예 황의조 그 어 음 음 음 음 지금 조사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 예 대표팀 내에서도 이렇게 예 걸러졌는데 어 처음에는 이제 범행에 대해서 협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안 했었어요 예 인정을 안 했었고 해킹범이 한 짓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런 이제 거짓 진술을 했었는데 이제 뭔가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 뭔가 빼박 어떤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 결국은 이제 시인을 했네요 어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본다면 황의조는 애초에 헤어진 사람과의 합의로 찍었건 찍지 않았건 예 그 관계의 영상을 핸드폰에 소지하거나 하드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했으면 안 된 거였죠 그럴 일이 없어요 판도래 상자처럼 그럴 그 확실하게 어떤 그 좀 헤어지고 나서 그런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 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거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원래는 그 이제 아니라고 부인을 했었어요 부인을 했었고 네 이제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여자친구랑 뭐 어디 여행가서 찍었던 뭐 노을빛 배경으로 이렇게 같이 찍었던 사진이나 그런 추억의 어떤 한편 한 그런 어떤 조각들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고 근데 나는 사실 굉장히 좀 냉정한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추억도 좋지만 그 사람과의 추억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시작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그 시작을 할 때 이게 저는 진짜 좀 뭐 너무 정없이 느껴질지 모르게 전 다 지워요 예 전 싹 다 지워버리거든요 예 그냥 갤러리에 남아있는 것 조차도 뭔가 이걸 보면서 내가 그때를 추억하고 회상하고 기억하고 뭔가 너무 그럴 어떤 의미부여가 되는 어떤 내 추억의 한편이라면 자르겠어요 예 뭐 갤러리 들어가서 수정 눌러가지고 자르면 그만이거든요 예 반만 쓱 예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내 방식인 거고 확실한 건 황의조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형수란 사람도 진짜 문제가 있죠 예 정말 교활한 사람이죠 예 주변에 정말 가족밖에 믿을 게 없어서 가족을 매니저로 두고 가족을 같이 가족과 함께 이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원래 그래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도 예 친누나가 이렇게 약간 에이전시랑 연결시켜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족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사실 믿을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가장 크게 큰 어떤 통수를 맞은 사람이 박수홍이라는 또 이제 그 인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가족도 믿을 거 못된다 결국 돈이라는 것이 엮여있으면 정말 외로워지는 법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또 계시고 또 그게 아니라 정말 너무 가족끼리 화기애애하고 또 끈끈해서 잘 뭉쳐서 또 이렇게 좋은 유종의 미를 남기고 또 이렇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좀 케바케죠 어 구성원들의 어떤 그 케바케라고 보는데 아 황의조 선수는 진짜 충격이 컸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 결국 자백을 했는데 자백을 하게 된 그리고 이제 왜 협박을 했는지 예 어떻게 보면 황의조랑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매니저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왜 그랬냐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황의조 형수가 형이랑 자꾸 멀어지려고 하더라 어 그러니까 좀 과잉보호죠 어떻게 보면은 예 과잉보호 이 도련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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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내 남편의 그 어떤 그 가호 속에서 그 안에서 어 좀 이렇게 축구 선수로서 더 유의미한 결과도 만들어내고 뭔가 이렇게 쭉 갔으면 하는데 자꾸 뭐 밖으로 샌다든지 우리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한계로 흘려버린다라든지 뭔가 예전 같지 않게 예전에는 그래도 좀 뭔가 이런 얘기도 해주고 도련님이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식사자리에서든지 뭐 어디서든지 이렇게 했는데 뭔가 우리의 존중이 좀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매니저 하는 거면 매니저 집을 이렇게 자꾸 사사건건 간섭이 많나 많아 어 뭐 뭐 뭐 뭐 불만을 토로했을 수도 있고 뭐 형과의 어떤 멀어짐은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같이 가기를 바랬는데 어 지금도 뭐 이제 어 황의조는 어 손흥민 황인범 어 소속사로 이적했다 여기가 이제 외국회사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나 이렇게 같이 끼고 가는 그 회사를 택한 거지 어 그래서 어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린 뭐지 형이랑 자꾸 멀어지네 우리 말 안 듣네 어 이게 결국은 결국은 자기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좀 이 매니지먼트 일을 같이 해주고 뭔가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붙어가지고 어 여러 이제 축구만 열심히 할 수 있게 뭔가 전단 마크를 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치 않게 되면 사실 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좀 기생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지 여러 어떤 감정이 또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의 기여도도 있는데 황의조가 선수로서 여러 공을 세운 데 있어서 커리어를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공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커녕 뭔가 우리가 기생한 듯한 느낌이 들게 되면서 이런 뭔가 외국회사랑 계약해가지고 그쪽으로 그쪽에서 관리를 해준다고 하니 우린 뭐야 예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제가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라고 할지라도 도련님의 앞길을 망쳐선 안 되죠 도련님이 그 자리까지 가고 옆에서 어쨌건 남편이랑 같이 붙어가지고 황의조 그 도련님 옆에서 쭉 이렇게 먹고살게 해준거면 그건 오롯이 황의조의 능력으로 가족들을 부양한 거거든요 네 가족들을 자기 능력으로 부양해준 거야 그거에 대한 감사함은 커녕 내 노력과 우리의 기여도가 황의조 도련님에 대한 공헌도가 우리가 더 컸다 라고 생각한 거지 예 우리 아니었으면 이런 결과값도 못 냈을 거야 뭐 일정 어떤 그런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느정도는 그래도 좀 작용을 했겠죠 도련님 가족이면 얼마나 또 현명한 선택들을 했겠어요 그래도 그래도 그건 아니지 예 그래도 그건 아니지 예 가족이니까 더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논리적으로 돌아갑니까 논리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도련님이고 참 돈 잘 벌어오고 좋은 축구 선수고 하지만 대표팀에도 발탁될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포지션으로는 어 괜찮은 참 선수지만 그런 개인의 능력을 떠나서 공익적으로 제보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지 우리 삶이 논리적으로 돌아가진 않잖아요 그렇게 더군다나 가족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짧게 그냥 요약을 하자면 그냥 팽당하는 팽당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어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황의조는 멘탈적으로도 엄청 갈렸을 거예요 가족에게 배신당한다는 느낌이 형네 부부가 날 망친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원한 관계에서도 아니고 뭐 외부적인 요인도 아니었고 그냥 예 황의조 입장은 그런 거고 근데 참 이런 얘기해서 뭐 하겠지만 스스로 잘못했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조금 대짚어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예 헤어졌는데 뭐 그냥 어디 같이 놀러가서 찍은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그냥 그런 어 사진이나 그냥 연인간에 찍을 수 있는 뭔가 우리가 통상적인 사회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연인간에 어떤 추억 같은 거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예 아무리 상대방의 그 동의하에 합의하에 관계하는 영상을 찍었다고 할지라도 헤어졌을 때는 그거를 지워줘야죠 이거는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애초에 그런 뭔가 그런 게 없었으면 예 그렇죠 사실 근데 가족이 또 뭡니까 가족이라는 게 내 밑바닥 내 밑천을 다 보여주고 내 어떤 뭐 약점이나 내 어떤 참 그 흑역사나 어 나의 잘못에 대해서도 다 뭔가 보여줘도 그걸 어디다가 발설하지 않을 가장 믿음직한 어떤 구성원 아닐까요 뭐 10년지기 20년지기 친구도 돈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서로 고소하고 막 정말 서로 막 살인도 일어나고 이런 이런 게 인간사회인데 그렇죠 예 조금 뭔가 곱씹어볼 만한 그런 참 씁쓸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황의죠 어 정답진은 딱 그거라고 생각해요 정답진은 일단 죄를 안 지워야 되고 어 그게 또 죄 짓는 게 내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는데 나는 가족 구성원의 어떤 죄까지 내가 묵인해 줄 수 있을까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강력범죄라고 한다면 저는 숨겨주지 못할 것 같긴 해 어 내가 직접 신고하진 않아도 뭔가 회유하긴 했을 것 같아 가족 간의 어떤 가족 구성원 간의 어 그런 이제 비밀이 있다면 내가 알게 돼 버렸을 때라면 그럴 것 같아 네 저 티예요 너무 티에 너무 티가 많이 납니까 네 네 음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